미국 주식의 미치다 월요일이고 또 약간 지연됐기 때문에 할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예약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미리 상승하는 종목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방산업체에서요. 네. 맞아요. 방산주 외에는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소수 계시겠지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혹시 방산주 비중이 많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일부 있긴 하지만 포트에 그걸 메인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노스로 그루만 이런 것들이 아마도 생소하고 해서 안 가져가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또 평화주의자 아니겠습니까 평화주의자들이 글쎄요 군수업체 가져가는 쉽지 않아서 일단 없는 걸로 보이지만 오늘은 군수업체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 특별히 기사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각국이 국방지출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그거 외에는 진짜 아주 오늘도 하락폭이 되게 심해지는 상황인데 그거 외에는 다 빠진다는 것도 있고 오늘 같은 날 팔란티어 같은 거는 올라가나요 팔란티어 올라가나 팔란티어가 올라간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저기 저 채팅해보고 제가 빠르게 또 캐치를 했습니다. 지금 올라갑니까 PLTR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만한 그런 기업인데 글쎄요 그거가 군수업체에 대한 부분이 클까요 지금 소폭 올라가는 2.6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군수업체에 대한 가치면 클까요 아니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적자라든지 어떤 조그만 기업 이런 것들에 우려가 클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글쎄요 완벽한 상승전환이 아직까지 무리가 있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선물부터 좀 말씀드리면 sm500이 1.24% 다우가 1.13% 나스닥 1.18%로 다 빠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딱 둘러봐도 지금 상승하는 거는 유가 정도 빅스가 올라가는 거 외에는 특히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또 장팀장님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충분히 얘기했죠 많은 말씀 하셨을 때 스타링크 얘기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스타링크 얘기하고 또 전쟁에 대한 엄숙한 이런 분위기를 아마 잘했을 거로 보여요 러시아 주식은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그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로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워낙 러시아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핵 버튼까지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물론 누르지 않겠죠 누르지 않겠지만 경계에 대해서 갖추라고 했던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습 모습이 아닌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러시아 관련 기업들 혹은 러시아 관련 기업뿐만 아니고 러시아 발 매출이 큰 기업도 조심하시면 어떨까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금 이 순간 미국에 상장한 러시아 기업들의 상을 같이 볼 건데 이런 기업들마저 주가 빠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초달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믿는 근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혹시 바닥이라고 보십니까 두 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포거님은 전쟁 이슈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응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전쟁 이슈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커져 있어서 경험조를 할 때는 함부로 베팅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큰 바운더리 저점이라는 큰 바운더리를 본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바운더리 상단쯤에 온 게 아닌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시점 정도 왔다고 저도 보고 실제로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했다가 아주 곤여치였다는 소문이 자작합니다 그 다음날 또 엄청나게 반당했는데 제가 나스닥 13200에 진입했거든요 13200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바닥에 거의 상단에 근체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번 사시고 한 번 더 사시고 세 번 정도까지 나눠 사시면 꽤 무리가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 주간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고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다우가 0.1% 마이너스였고요 sn400이 플러스 0.8% 나스닥 1.1%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지금 나스닥 강한 모습 보였고 다우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6.3% sn400이 8% 나스닥이 12.5%로 사실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어마켓 진입을 앞두고 앞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배터리가 없어 보입니다 해서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베어마켓 또 조정장도 통계자로 보게 되면 막 오는 거지 시장이 또 급변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현재까지의 전쟁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24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기사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러시아는 전폭적으로 전쟁에 투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치열하게 약간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벨로루시 쪽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평화회담이 곧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양국의 대표가 모인다는 거 기사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고 뭐 스위프트 같은 것들 하면서 상당히 좀 목을 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러시아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영국 이후 캐나다까지 하늘길도 막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러시아 항공기도 우리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면서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 국가보다는 러시아 관련 기업들이 약간 피해를 받는 것도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없지 않습니까 항공사들이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영국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막아버리면 러시아 민간항공에 대한 어떤 여행 관련 매출 같아 빠지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특히 개별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에 나와주고 있는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이분이 우크라이나 군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요? 네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분이 지금 kf 수도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군인인데 제가 가져온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약간 비장한 비장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게 딱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수지만 이게 군력으로 치게 되면 차기가 크잖아요 러시아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개개인 분들이 또 특히 시민까지 나서서 어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잘 지키시고 있고 실제로 지금 kf를 아예 너무 잘 막아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맞아요 러시아군이 진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뉴스가 또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핵 카드를 들고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너가 몰랐다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할 거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칼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모이고 있는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평화회담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wta가 95달러 브렌트는 100달러 넘어갔습니다 올라가는 모습 강하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유가 100달러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빅스 역시 33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변도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한 이틀 동안 강세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였는데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그럼 바닥이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한 얘기로 만약에 이 건이 금리와 관련된 거라고 그러면 금리 이상하게 되면 약간 바닥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은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언제 약간의 회단대에 올라갔다가 또 언제 또 극화 대립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바닥은 잘 모르겠다 지금 전쟁 구간에서는 바닥을 점치는 건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체포커님 말씀처럼 한 세 번 나눠서 메시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한 번은 유의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 기업들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하는 얀덱스 사실은 얀덱스 우리 국내에 불러가 되게 많습니다 관련금이 되게 많고요 투자해보자 관심이 되게 컸습니다 컸던 기업인데 지금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 61%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본사가 늘어난 데 있지만 어쨌거나 러시아에서 93%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존이라고 하는 오존홀릭스는 뭐냐면 러시아판 아마존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주일 동안 44%가 빠졌고요 키프로스의 본사가 있지만 러시아 매출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베이원이라고 하는 이건 이동통신회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40% 넘게 빠졌고 네덜란드의 본사가 있지만 48%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매출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모바일 텔레시스템에서 이게 대표적인 러시아의 이동통신회사인데 모스크의 본사가 있고요 97%가 매출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러시아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러시아가 피해를 받으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혹여나 만약에 이게 전쟁이 조금 약간의 완화가 돼도 완화가 돼도 이 기업이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떻게 좀 많이 빠지면 사시겠습니까 이런 정보들 저는 사실 만약에 저에게 한 방에 총알이 있다면 저는 러시아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따 다시 만나도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 앤덱스는 진짜 아쉬운 기업이었습니다 앤덱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 국내 많은 분이 투자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앤덱스마저 이게 러시아 매출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기업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기업도 솔직히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빠져갖고 지금 제가 보기에 고전 대비 거의 한 80%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손절하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만 신규를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기업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 ETF인 ERUS 이게 36%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가 ETF도 많이 빠진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매수할 분은 하시겠지만 이런 기업들 다시 한 번 러시아 관련 기업들이니까 주의해보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ETF가 여러분들 RXX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가 지금 2007년도 4월에 시작했어요 거래를 시작했는데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수익률이 38% 마이너스 정도입니다 약 엄청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보유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와도 더 빠진 거예요 S&P 같은 기간에 295%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 러시아에 있는 국가 ETF 러시아의 증시는 완전히 망가진 게 꽤 됐습니다 엄청나게 망가졌고 이제는 더 이상 망가질 데가 없는 그런 모습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미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데 많은데 아시겠지만 게즈프론 같은 게 유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쟁까지 유지가 커지면서 다시 한 번 매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이거 그냥 그런 것만 보시고 관심 갖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이게 뭡니까 몇 년을 투자한 겁니까 15년을 투자했는데 38%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뭐 한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RSX 이 ETF를 보시겠지만 이건 뭐 나중에 주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고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러시아의 구글 얀덱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포드pr이 0.12입니다 12회가 아니고 0.12배 0.12배 PSR이 1.4배입니다 매출과 거의 주가가 똑같이 식총이 똑같아요 주가가 이게 1대1이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 지금 smp액이 보통 한 4배 나오거든요 PSR이 4배 나오고 포드pr이 뭐 한 20, 1, 2배 나오는데 나오는데 0.12배입니다 0.12배 거의 주가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얀덱스의 매출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적이 반응되지 않는 제가 보인 거의 유일한 국가 아닌가 러시아의 기업들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실적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한 어떤 악재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 기업이 세상에 만약에 포드pr이 남들처럼 1.2만 가도 지금 주가가 10배가 가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0.12배는 해서 지금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란덱스 같은 기업들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전쟁 전에는 이걸 보시면서 너무 싼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싸 보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린 모습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도 있다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매출이요 연 매출이 한 50억 달러 나오는 기업인데 한 6조 원 나오는 거죠 돈으로 치게 되면 원활으로 치게 되면 엄청 큰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반영 안 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2월 23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수요일 날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에 sm500이 4,225.50포인트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워드 eps가 228달러였거든요 그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현재 포워드 pr이 18.5배로 5년 평균 18,6배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더 떨어졌다 5년 평균보다 말도 못하게 주가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솔직히 아까 우리 셰프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걸 보면 충분히 매수해도 당연한 어떤 시기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런데 물론 전쟁 때문에 이걸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더 빠지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최종 판단을 주가로 판단할 수 되게 많거든요 사서 오르면 좋은 거 잘한 거고 빠지 못한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루 이틀에 투자할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잘한 거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18.6배 밑으로 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시장이 아무리 전쟁이 터져도 예전에 시장이 엄청 안 좋았을 때도 s&p500이 퍼가 17배 18배 이 근방에서 많은 반등이 일어났던 게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저 정도 위치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228달러가 이게 사산 최고치거든요 매수 수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반응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다음에 주가가 빠진 걸로 빠진 걸로 체파건으로 판단하고 박종원 친에 판단하고 저를 판단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최소한 한 번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 거기에 동의하시던 게 맞지 않을까 주가가 선상 빠지더라도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구간은 한 대에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매수 관점을 봐도 무방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이럴 때는 빅테크가 제일 좋은 종목들이니까 없는 분들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게 또 기록에 남을 수가 있어요 장우석 부사장 2월 28일 매수 의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놓고 지도를 그려가면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지금 주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기 나와있는 세 분 다 실적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 글로벌 시장에 대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올해 모습인데요 브라질이 1등입니다 브라질이 브라질이 올해 17.8%가 올라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낫습니까 혹시 브라질에 무슨 일 있습니까 혹시 채포니 아십니까 저번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이 나오셔가지고 잠깐 시황을 말씀하시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브라질이 풍성효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그런 말이 되네요 비슷한 코가 페루가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또 남한광역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받았더니 원자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져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칠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우디도 역시 많이 올라갔고요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의외로 영국이 EW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왜 가져왔냐면 티커가 있어요 티커가 심벌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하실 때 ETF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갖고 온 거니까 보시면 좋은데 EW라고 하는 영국이요 올해 3.3%가 플러스 났거든요 대단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홍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0.1%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쭉 넘어와서 한국이 6.7%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요 7.8%로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는요 올해 들어서 41.6%에 거의 이건 개별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국가의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어떤 게 많이 올라오고 빠지는지 보시면 좋은데 포인트는 뭐냐 여기 나온 티크를 잘 보시면서 투자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EWY가 있는데 이게 혹시 EWY 보시면서 6.7%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가 지금 코스피에 대한 흐름과 EWY에 대한 흐름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변수는 환율입니다 환율 원달 환율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거니까 아마 이거보다는 코스피가 더 잘 가는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달러만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ETF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EWY를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까도 장채영이 말씀하셨는데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끝납니다 물론 실적도 있죠 오늘 준비도 실적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원에서 파월 연주회장 연설을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상원에서 연설을 보시면서 이렇게 전쟁이 심할 때 어떻게 금리 기준으로 이력할지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이죠 이번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예상치가 좋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40만 거 이상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잘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이상에 대한 확신이 더 주어지는 거니까 뭐 3월달 금리 이상은 하는 거니까 한다고 보니까 근데 참 25bp입니까 50bp입니까 두 분은 저는 사실 저는 50bp라고 생각했다가 저는 25bp로 지금 내렸습니다 25bp가 조금 더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채포부님 말씀 마찬가지겠지만 채포부님은 50bp 그렇죠 채포부님은 저도 지금은 약간 25bp적으로 약간 기울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금방 딱밤 내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긴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막 이견이 있는데 한 번 딱 해버리고 그냥 남자답게 한 번 훅 빠지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고 나서 반등을 노리는 어떤 그런 수로 본다 그러면 한 번에 크게 해버리는 게 이런 모든 어떤 이슈를 삼키지 않을까 바닥을 찍지 않을까 한 번에 그냥 화끈하게 올리고 그래서 조금 50bp 쪽에 좀 좀 했으면 좋은데 지금 확률이 점점 0.25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중에서 실적은요 실적은 세일포스 화요일 나오는 세일포스.com 그다음에 모바일 나오는 코스트코 정도 보시면 베스트 바이 정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닥이라는 증거를 근거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침에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투자 심리를 보여드렸거든요 투자 심리가 워낙 바닥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간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2014년도 크림반도를 침략했을 때 그래서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크림반도 침략하고 나서 이 주가 흐름이 그 옆으로 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꽤 잘 버틴 그런 모습 보여줬고 잠시에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때는 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걸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림반도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전쟁을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더 커기 때문에 크림반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10% 이상의 좋은 장이 돌입했을 때 시작의 흐름인데 지금까지 옆에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까지 나왔던 10% 이상이 하락했을 때 모습인데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장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년 지나고는요 딱 한 번 닭감벨을 때 빼고 다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2년은 더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년 뒤에는 약 22%가 올라갔고요 2년 뒤에는 37%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또 믿고 많은 분들이 바닥을 점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통계입니다 통계 그렇죠 통계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그래도 비슷한 통계를 보시면서 마음이 안도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 더 보면요 이건데 3월달에 대한 지금까지 195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에 본 건데 3월달에 증시 현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3월달에 보시게 되면 다우가 평균 1% 상승 smp 1.1% 상승 나사 1.3%가 올라오면서 다 올라왔다는 거 이걸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게 보고 계시는데 과거 돌려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것도 역시 너무 지나치게 너무 믿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올라온 거 떨어진 거 보시면 올라온 게 거의 12번 빠진 게 6번으로 압도적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월해의 통계인데 통계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재미있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믿는 분도 계시는데 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믿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 보실 건데 지금 나스닥 100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의 공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 표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공매도가요 올 작년 겨울에 약 1%에서 지금 5.4%까지 거의 5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공매도가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파구님 쇼스위 포지션은 부정적인 시세에 늘어났다는 거니까 롱뷰로 보는 입장에서는 또 기회일 수 있겠죠 꼭 그거 바로 보죠 네 매수계로 활용하겠죠 이렇게 극대로 이렇게 극대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아니 이거를 보시고 제가 딱 보여드리면 나도 같이 공매도 쳐야 되는데 한국은 공매도 안 되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대로 높아졌어요 지금 이게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장이 조금만 올라와주면 이대로 심리를 건드려버립니다 빠르게 커버하는 그런 물량이 나오는데 그게 또 매수를 한 번 더 증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매도 역시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지금은 롱이 만든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한다고는 모르겠지만 이거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지금 1부터 5.4까지 큰 폭이 있는데 지금 메인 위에까지 올라와서 지금 약간 장이 더 한 번 쳐주면 빠르게 공매도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일입니다만 공매도가 한참 유행했을 때 한국분들 공매도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재판관님 장이 빠지면 우리 개인들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공매도 못 치니까 말씀 많이 하세요 기울어진 운동장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2000년도에 닷컴법을 막 시작할 당시에 제가 한 번 실전 매매를 한 번 해봤거든요 공매도로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직접 현지 계좌를 만들어 갖고 리딩 투자 증권이 2002년에 이 증권사에 처음에 할 때 이후에는 못 해요 걸립니다 법에 직접 계좌를 만들면 반드시 국내 증권사가 통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 현지 계좌를 만들고 한 번 해봤는데요 공매도 치는 순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갑자기 막 10배 올라가는 꿈이 막 꾸는 거예요 갑자기 호자가 나오고 실제가 잘 나와서 막 M&A 되면서 죽가 왜냐하면 M&A 돼가지고 왜냐하면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잃어봤자 제로 아닙니까 제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재수없이 걸리면 10배 튀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배 오면 내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게임 스탑들 난리 났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지금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숏 매니저를 가지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은 무제한인 거기 때문에 롱에서는 최대 손실률이 100%이지만 숏에서의 최대 손실률이 무제한이거든요 특히나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숏 포지션을 풀기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닷컴버블 때 주가가 빠지니까 공무에도 되게 많이 회명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공무에도 치고 나자부터 갑자기 심적인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올라오고 이러면 이럴 때 급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오늘 크다 보니까 솔직히 롱을 잡고 장이 빠지는 거 버틸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손 잡고 장이 올라가는 거 못 버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한 번 나도 공무에도 치고 싶어 하시지만 막상 열려도 게임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곧버스 예를 들면 곱하기 2 곱하기 3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또 많이 비중이 많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담력 크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역사상 푸또리가 돈 먹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푸또리 극히 진짜 극히 극소수고요 잠깐 뭐 한 1분 만에 커버 정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물려버리면 여러분도 한번 인버스 etf의 장기 차태로 보십시오 한번 그 조그만 틈을 먹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물려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의 특성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으로도 인버스는 곧버스요 거기다 곧버스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곧버스를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심볼이 있고 이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시면 아마 원수 같은 분들은 한 달 뒤에 아마 거의 탕진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그렇나요 그렇습니다 전쟁 시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니 왜 그러냐면 다 떠나갖고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혹시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인버스 etf에 투자가 한 2조까지 증가한 거 2조 원이 지금요 국내 서약가미들이 지금 2조 원까지 더 배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했지라고 보시는 거죠 전쟁이 터지게 하니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거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의 어떤 그런 공포를 이미 넘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블록 좋아하십니까 블록 스퀘어 스퀘어 저는 좋아하는 기업인데 페이팔과 같이 너무 이해 안 가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아시겠지만 블록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결제가 되는 거니까 결제가 되면서 또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면서 사실은 이제 레스토랑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저기 보죠 암호화폐까지 같이 약간의 사업 목록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쉽게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bmo에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요 갖고 온 기사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요 실제 중립에서 시장 중 상위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 159따로 제시했고요 업사이드가 33%니까 지금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시앱에 대한 기대감 캐시앱은 아시겠지만 국내로 치게 되면 마치 계좌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돈도 담을 수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이하는 교수님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계좌를 못 만드신 원어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애프터페이라고 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mpl 할부기업인데 이걸 인수하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블록에 대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159따로까지 가도 한창 멀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은 제가 볼 때는요 블록은 지금 금리 이상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또 최근에 올라오는 물가가 좀 잡힌다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하면 좀 반등하는 폭이 나올 거니까 페이팟 블록은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올라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장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이런 또 상향적으로 된 게 주가에 반응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기사를 봤고요 오늘 그 다음은 간략한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늦었죠? 이상하다 너무 빨리 했는데 이상하다 11시가 다 됐네요 네 오늘 조금씩 좀 늦어졌습니다 자 버크스 에스에는 오늘 그냥 실적이 좋았고 특히 이제 버크스 에스에는 한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피스 얘기하기를 우리 기업 말고 살만한 기업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백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최근에 투자할 때를 못 찾고 있다는 게 하나의 얘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또 주가 속법 빠진다고 합니다 1%라고 보시면 되고 BP가 또 이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기업이죠 이 기업이 뭐냐면 로스네티프? 로스네티프트? 발음이 어려운데 로스네티프트 네? 뭐라고요? 로스네티프트 맞는 거예요? 로스네티프트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20% 지분을 팔아넘긴다 팔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러시아를 약간은 좀 갖지 못하겠다 당사는 갖지 못하겠다는 걸로 했었는데 주가 좀 빠집니다 10.1%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러시아 기업을 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겠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로스로크루만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제너럴 다이믹스 같은 굴지의 군수업체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꽤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5% 6% 올라가는데 이건 어쨌거나 전쟁이 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또 봤더니요 혹시 기사 보셨죠 각국에서 무기를 막 주는 거예요 우크라인 쪽에 천단 무기를 준답니다 그걸 싸우라고 해서 당연히 무기가 많이 팔릴 거니까 관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종목들이 아니니까 올라가는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저희가 거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군수업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수업체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ESG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군수업체는 ESG에 포함되지 체포관이 어떻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포함 안 될 것 같은데요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돼요? 전쟁을 선행합니다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착한 기업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풀트 톨 브라더스 같은 건설업체인데 지난번에 한번 이나무 교수님과에서 나오셔서 레나를 그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레나부터 시작해서 kb홈 풀트 톨 브라더스 같은 모든 미국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실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있는데 또 거기에 금리 이상이 되게 되면 주택을 구입할까 상당히 의아하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은 더 빠르게 집을 구매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별로 연행이 없고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뱅컴 어미니카가 약간 반칙성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보통 매도에서 중립을 거치고 바위로 가야 되는데 바로 바위로 가는 모습 보였다는 거에서 건설업체에 관심을 가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실시간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맵을 보시면 다 빠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다 빠지고 있고 저기 밑에 녹색으로 보이는 곳이 방산 업체들이죠 레이시온 rtx 로켓인마트 lmt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이 구간만 올라가고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1% 하락 mba라도 빠지고 있고 구글 페이스부터 아마존까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금융주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주 좋았다가 또 빠져서 다시 원점을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뭐가 어떤 지금에 있는 악재보다 더 큰 어떤 악재 카드가 나올 때 시장이 또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푸틴이 핵까지 얘기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핵을 쏘냐 안 쏘냐 그 문제고 그 이상의 뭔가 더 큰 악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지전들 시가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제재가 또 이어지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치명상을 입게 되고 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져서 다 손해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길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을 점치기 어렵다는 거고 솔직히 핵 카드를 꺼낸 것뿐이지 억울하니까 짜증나니까 한 것뿐이지 그가 쏠까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길어지고 있는 전쟁 양상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3월 10일 날 금리가 결정되는데 금리 결정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너무 안 좋아지면 극하게 시장이 조금 다시 심리가 얼어붙지 않을까 그 정도 역량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만 본다 그러면 별로 좀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 작다 보다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 또 주변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한 3월 전까지 뭔가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하지만 오늘 어차피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니까 벨로루시에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좀 도출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오늘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거의 11시가 다 되어간 시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천명 이상의 분들이 저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 저희가 오랜만에 와서 저희도 약간 낯설게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내용대로 많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부와 2부 3부 중에서 2부의 박석중 위원님의 오프닝 멘트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 멘트가 리스크 글을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조정폭은 그 리스크 자체의 무게보다는 주가의 높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나올 리스크다 보니까 아마도 전쟁 관련 리스크로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정도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되는 의견이었고요 사실 전쟁 이슈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한 이벤트다 보니까 역시 내릴 때는 예측보단 대응의 영역이 있는 시장인 것 같고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다만 주가의 깊이는 꽤나 깊은 조정임이 진행됐음을 좀 유념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해서 아마도 박석중 위원님께서 많은 섹터 팁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최근에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석중 위원님도 조금 좋게 보신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반가웠던 것 같고요 여튼 시장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시장의 조정 자체임이 어느 정도 많이 깊게 진행됐다는 점 좀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를 잠깐 옮기면서 잠깐 또 기술적 문제가 좀 있었지만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또 찾아뵙을 때는 또 더 안정적인 그런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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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